자 한잔 하시지 한잔 안하시지 자 너 우리 먹을거야? 갑자기 수박이 몇초에 먹어도 돼 못하지 엄마가 자 튀깃가루 새끼새끼 요거 아닙니다 새끼새끼 은어 어디시장인데 자 지금 은어 튀김 아 동물시장 와 맛있어 동물시장 좋지 이거 어떻게봐 오늘 은어 닮아서 튀김 아 참 기대됩니다 기대되지 내 비법 아 이거 맛없는데 엄만 좋아하더라 와 기기네 살아있네 빵 은어 사이즈 와 너무 좋다 뭐야 절에 한번 나가면은 선물 산다고 독도가 있어 그렇죠 선물 좋죠 할아버지 와가지고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수박 냄새나? 아직은 안납니다 단풍기 파업차를 한번 만들어볼래 우리 했는데 알았다 놀아 뭐야 아주 좋네 잘 놀다와 클럽? 좋네 어 오늘 잠깐 잡았다 잠깐 잡았는데 진짜 맛있어 와 완전 시장이 그거래 그걸 넣어서 안납니다 같이 사라 넘겠지 어? 동물시장 알지? 우리도 도넛치고 한 번씩 정현이가 사다준다 동물시장에서 창미랑 나랑 창미랑 나랑 나랑 둘이 떡볶이 먹었잖아 동물시장에서 왔지 창미랑? 그래 다른 애들은 다 국밥 뭐 이런거 창미랑 둘이 앉아가 겁나 먹고 맛있대 난 재료도 하고 꼭 먹어야 돼 이거지 뭐 떡볶이? 쟤 쓸데없는거예요 집착하면 아 근데 나도 떡볶이 엄청 좋아하거든 진짜? 응 한 번 정리해줄까? 아니야 정원아 왜 고기 끝이가? 아니 대패한테 안 먹었잖아 고기야 고기야 아직 덜 먹었대 내 안 먹었대 와 살아있네 이거 한 번 빚지 줘봐 와 은혜 조사니 좀 찍고싶다 나도 어떤거? 이거 찍어라 아니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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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먹어봐 정원아 아니 지금 덜 익었어 어? 익었는데 한 번 더 먹어봐 맛있게 맛있게 새우맛 안 해 겁나 많네 이것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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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있거든 안에서 이거 가스 기름 계란이 없다 기름 한번 빻게 계란 계란만 계란 계란 하나 더 줘라 어 한 개만 다 됐나? 야 강효주 좀 달라봐요 익힘 정도 음 살아있나 두보튀김 새우튀김 아니 아니 은어튀김 이거 먹이 좋은데 너무 이쁘어 하생님 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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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응 조아 먹고 와 먹으러 와 조신아 튀김 먹을래 튀김 먹어 튀김 너 튀김 새우튀김 너네 뜨겁다 새우튀김 새우튀김 그냥 똑같다 얘들아 새우튀김 먹어라 새우튀김아니자 먹어봐 새우튀김이라니까 자 조아 먹어봐 그래도 하나 먹어봐 혀주야 튀김 안먹을래? 응 새우튀김이라니깐 뜨겁지? 뜨거워? 나 나 안먹을래 저건 아버님 부탁드렸나? 응 맛있어? 맛이 어때? 응? 뜨거워? 주아야 젓가락이 있어 주아 맛이 어때? 고기 끝떡 말고 좋아요? 네 맛이 있어 먹구만이 맛있네 저 한잔하시지 네 좋다 너 우리 먹을거야? 맞다 주아야 복수 먹어도 돼 아퍼? 아퍼? 우와 아퍼 봐 우와 누나 잡았다 잡았다 잡았지? 응 얘 엄청 많이 튄다 아빠 누웠어요 누웠어요 응 얘 입으로 움직여 호 얘 입으로 움직인다 얘가 뭐야? 장어 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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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어다 그치? 어떻게 생겨나 보자 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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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보여주세요 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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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어가 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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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쉰 있어 은어 먹구싶어요? 은어 ming Hoe 저 장애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